독댄스 독댄스 하는 부분하고 독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과한 개인기가 붙어서 사람이랑 같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것만 많아져도 깨물거나 이런 문제고무는 주게 되어 있어요 시범 한 번 보고 그리고 같이 하나씩 체험해 보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흔한 부분을 보여준 게 차려 어때요? 귀엽죠? 강아지 스스로가 등에 힘이 생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요 그래서 흔히 집에서 두 손에다가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강아지 등장에서요 한다리가 빠지고 이 사이로 간식만 주면 돼 강아지가 간식만 잘 모르는 건 나라도 오게 되죠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할 건데 이 과정을 보고 이제 다 데이트는 아니라 보여줄게요 일반 가정견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? 안 쳐다보죠 안 쳐다보죠 안 쳐다보죠 안 쳐다보죠 안 쳐다보죠 시대가 놀아질 거예요 시대가 여기 강아지 dorm이 있어요 자, 손 이제 신호를 줄이세요. 자, 그렇죠. 주시고. 제일 좋은 방법. 엄마가 뒤에 있으면 부르면 돼요. 이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한 칸도 다 올리시면 돼요. 그래서 어질리티는 정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세계적으로 대회가 굉장히 크게 해야 돼요. 자, 앉을 때마다 OK 주시면 돼요. 그렇지. 주시고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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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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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